이재용을 돈으로 제껴버린 한국인은 누굴까? 미국 포브스에서 한국 50대 자산가에서 MBK 파트너스 회장, 김병주를 대한민국 1위 부자로 선정했다. 2023년 김병주 회장은 재산이 무려 12조 7,972억 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 약 10조 원을 제쳤는데 골드만삭스를 거친 이력이 있으며 그동안 코에이 홈플러스, 롯데카드 등의 인수합병을 시킨 M&A 전문가이다.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서정진, 아모레퍼시픽 명예회장은 코로나 시기에 재산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김병주 회장의 재산은 오히려 재산이 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. 세상의 모든 돈이야기, 구독, 좋아요